2023년 10월 8일 성광소식입니다. 말씀과 기도축제 가을맞이 특별저녁기도회가 내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3층 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기도협서를 작성해 1층 충보기도함에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표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임직 예배가 10월 1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3층 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목사 2명, 장로 5명, 안수집사 8명, 권사 13명 등 총 28명이 직분을 받습니다. 임직 예배 후에 지하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회 회복과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기도의 날 예배가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원당 순복음 교회에 서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원당 순복음 교회에서 기도의 날 예배로 함께 드리며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2023 총여성교회 사랑남은 바자회가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마당에 서 있습니다. 의류, 신발, 가방, 헌책 등의 바자회 물품을 받습니다. 지하 의류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문의는 총무 유현주 원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와 모의 만내입니다. 10월의 추천도서는 카일 아이들몬의 삶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허일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 성찬식이 10월 15일 주일 1, 2, 3,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0월 15일 성서대학은 임직 예배 관계로 휴강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오늘 식사봉사는 11대 가족과 6.162 남선교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선광침내교회 채널에서 모바일 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광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